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우리 과학기술 인재들을 만나보고 이들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기획 꿈꾸는 과학 세계를 무대로 오늘도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실리콘밸리 거대 IT 기업에 진출한 한국인 과학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실리콘밸리의 취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실리콘밸리가 창업 천국으로 불리는 만큼 조금 더 이 지역을 들여다보고 또 이곳에 어떤 비결이 있기에 창업 천국으로까지 불리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실리콘밸리가 정말 벤처의 천국이다, 창업의 중심지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 인식으로는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들의 중심 같고 좀 장벽이 높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거든요. 정말로 실리콘밸리가 창업 천국인가요? 이 실리콘밸리에서 만났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앞에 있는 카페만 가도 모든 사람이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만큼 이 실리콘밸리에는 창업에 대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실리콘밸리에는 모두 3만 2,7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미국 전체 스타트업의 20%가 이곳에 모여 있는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전체 스타트업을 합한 것보다도 수십 배나 많은 수가 있는 실리콘밸리에 집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지역에 3만 2천여 개가 넘고 또 우리나라 스타트업보다 많다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많은 스타트업 중에 우리 한국인이 주역인 곳도 있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해외 취업과 마찬가지로 창업의 경우도 한국인의 도전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이 가운데 한 명의 창업자를 한번 만나봤는데요. 우선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이 한국인 박사들이 주도해서 만든 스타트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스탠퍼드대 동문들이 모여서 지난해 5월쯤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개발한 기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병원에서 받은 환자의 암세포 샘플을 이용해서 가장 적합한 항암제의 조합을 찾아주는 기술입니다. 방금 보신 그 색깔을 이용해서 항암제와 반응한 암세포들을 분석을 한 후에 이제 한 400여 개 정도의 조합 가운데 가장 잘 듣는 3개에서 5개 정도의 약 조합을 골라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난해 창업했으면 아직 정말 얼마 안 된 건데요. 이 창업 과정에 특별한 비결이 있었나요? 네, 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업체가 위치한 곳이 스타트X라는 벤처 지원 시설입니다. 이 스타트X라는 곳은 스탠퍼드대 졸업생들이 지난 2010년에 직접 만든 건데요. 이곳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연구실도 지원을 해주고요. 이런 창업 공간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 대표 역시 여기서 얻은 도움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요.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 기술이 이렇게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현시킬 거냐.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네트워킹과 그런 비즈니스 관련된 사람들을 팀에 어떻게 끌어오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사실 스타트X가 좀 많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네트워킹을 형성해 주면서 이 회사 좀 잘 자라게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학교보다도 이제 동문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졸업생들에게 참 힘이 되겠어요. 미국의 경우는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창업 지원 시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탠퍼드뿐만 아니라 UC버클리라든가 MIT 이런 곳에서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시설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원 시스템을 모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직접적으로 개발을 해서 대학들이나 민간기관에서도 이런 지원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동문들의 좋은 설례만 있다고 하더라도 후배 입장에서는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참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체계화 되어 있다면 더욱더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마디로 네트워크의 힘이 창업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예를 보여주는 한 업체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자동차가 한 대 보이죠? 옆에 보시면 이 엔지니어분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태블릿 PC를 자동차를 향해 대면 이렇게 바퀴가 실제 바퀴와 다른 바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네요. 바뀌었네요. 네, 사전에 이런 바퀴의 모양을 바꿔서 맞춤형으로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지금은 아주 신기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면 자동차가 테이블 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크기도 조절하고요. 중간현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보신 것처럼 증강현실을 이용을 해서 교육이라든가 생활용 콘텐츠에 이렇게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정말 우리가 흔히 증강현실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유용하게 쓰는 것은 또 신기하네요. 네, 이 증강현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의 대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기술을 보여드렸는데 이 대표가 지금까지 한 7번 정도의 창업에 성공한 분입니다. 아, 성공한 것만 7번인 거예요? 이 지금 보신 AR 증강현실 전문 업체가 바로 7번째 창업 기업인데요. 이분 역시 창업을 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증강현실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는 기술이잖아요. 하지만 이 기술력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사람 그리고 이 사람과의 네트워크,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그럼 이런 사람과의 관계, 네트워크가 미국의 창업 환경을 만들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제가 만나본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 이런 것들이 창업의 굉장한 열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경우는 워낙에 수준 높고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많고요. 또 인재풀이 넓은데요. 하나의 제품이나 기술을 판매하려면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밖에 또 실리콘밸리 창업의 힘, 원동력이라고 하면 또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창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겠죠. 네, 그렇겠네요. 실제로 이 실리콘밸리를 창업 천국으로 만든 가장 큰 힘이 벤처 투자에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2008년 정도의 금융 위기가 오면서 이 투자가 잠깐 위축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에 이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가 9조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지난해에는 14조 9천억 원 그러니까 15조 원 가까이. 거의 2배 가까이. 네, 훌쩍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벤처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위험을 또 감수를 하고 그만큼 가능성을 좀 높게 산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엔젤투자가라고 하는데요. 이 실리콘밸리의 경우는 이런 엔젤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형 벤처 캐피탈이나 우리가 흔히 아는 글로벌 기업의 대표들이 이런 스타트업에 선뜻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런 엔젤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아주 대형 IT 기업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런 문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들이 정말 창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분위기가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투자 분위기가 활성화가 다시 된다면 한국 스타트업에게도 그만큼 기회가 좀 많아지겠죠. 제가 이곳에서 만난 유명 벤처 투자가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외에서 창업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는데 조금 소극적이다. 그럼 우리가 좀 적극적인 태도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창업의 경우는 사실 앞서 저희가 얘기 나눈 취업보다는 훨씬 더 실패 확률도 높고 또 더 많은 도전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길 실패를 받아들여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실리콘밸리의 경우는 이런 분위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도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실리콘밸리의 문화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조금 더 앞서 보신 인터뷰처럼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도 활발하게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인재들이 앞으로 더 많은 세계 시장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 이런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꿈꾸는 과학 세계를 무대로. 네, 어제와 오늘은 실리콘밸리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일 소식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